신사대 승려 지지옥 선배 조한승구단 대 최정구단 지지옥 선배 그 마지막 대국이었는데요 지금 2년 연속 최정구단이 조한승구단에게 막혀서 신사팀이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도 조한승구단의 승리로 신사팀의 우승이 결정지어졌습니다 그바득 오늘 수선을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이 장면에서요 백이 바로 좌를 둘 수 있는 건 아닌가요? 저기 뭐 양쪽 돌이 있으니까 이 싸움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검색고 이쪽도 흑돌이 있고 여기도 흑돌이 좀 약간 부담스럽고요 네네 그래서 두면 이건데 이렇게 둬도 됩니다 계속 이렇게 둬도 돼요 네 네 이제 최대한 더 간명한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흑이 화점을 붙여왔을 때 연구가 어느 정도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흑이요 저 화점을 안 붙이고 뭐 다르게 두는 수는 없습니까? 백이 손 뺐을 때? 다르게 두기에는 좀 느슨하죠 다른 수들은 흑이 세 번이나 넣었는데 그렇군요 여기서는 인공지능들도 평가가 좀 갈리네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걸로 알고 있었는데 카타고는 저치라고 하고 저래는 여기저치라고 하거든요 네 평가들이 좀 갈리는데 끝 어... 결과적으로는 느는 게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두었어야 됐나요? 미치고 미는 수가 좋아보기 때문에 아 바로 타이트하게 그렇게 두어가야 됩니까? 네네 어 이거는 굉장히 어지러워지겠군요 확실히 이게 좋은 수네요 백도 이제 귀를 살고 축으로 잡으면 이제 장기 수머리를 쓰는 게 좋아 보이네요 네 그렇네요 인공지능하고 젖바독을 주면 가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음 운전이 괜히 이걸 백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었네요 네 단수를 두 대 맞아서 약간 백이 기분 좋은 출발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 흙을 잡은 체정이 좀 연구가 살짝 부족했는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비해서 초반부터 이 모양이 한쪽 모양에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면은 과연 20쪽 피셔바독에서 승부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적극적인 수위인데 사실 이 정도로도 충분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 이 나래자가 약간 아쉬운 게 일단 좁혀야 되지 않나 네 이 모양이 확실히 이렇게 당하는 것보단 낫거든요 네 약간 잠깐만요 다시 보니까 흙이 막은 걸로 2에 1에 두면 안 되나요? 음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요? 음 일단 있겠죠 네 근데 이건 잡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흙이 백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기 늘고 양쪽 날일자를 맛보겠다는 겁니까? 네네 그니까 그럼 만약 어디 하변을 만약에 흙이 뒀다 아 그니까 치중을 하고 다른 데를 준다는 거죠? 음 이런 식으로 아 백이 당... 자체로 죽은 겁니까? 이게... 어... 일단 맛이 굉장히 나빠요 여기가 네 붙였을 때 만약 뻗으면 어떻게 합니까? 뻗으면 이제 사는 수가 남아요 음 이거 이제 붙여서 살죠 네 네 그럼 호구 정도로 쳐야 됩니까? 네 치중도 보니까 손빼겠네요 음 네 백은... 그러니까 이...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 맞복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흙이 세 번 둔 자리잖아요 네 네 백이 손을 많이 뺐으니까 귀를 잡는 자세가 안 좋잖아요 여기 막힘이 음 그쵸 아 다 죽는데 저런 정석이 그런데 이제 대신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흙이 여러 번 둔 자리잖아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흙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흙이 좋죠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바둑 둘 때 그러니까 바둑 최고수들 말고 우리가 바둑 둘 때는 사실 그렇게 두기가 쉽지 않아요 내 둘이 죽여놨는데 설사 밖에서 이용을 당하더라도 그 밖에서 이용한다고 해갖고 눈에 보이는 집이 생기진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인공지능의 이제 그래프가 만약에 좀 떨어진다라는 걸 이해를 해보려면 흙이 여러 번 둔 자리에서 싸우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저 모양은 연구가 더 필요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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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흙이 세 번 둔 자리잖아요 걸치고 씌우고 다시 한 번 두고 그 사이에 이제 백은 다른 데서 손을 빼고요 네 네 아무튼 한번 이 모양은 하여튼 좀 연구가 꽤 필요한 어려운 모양이었고요 그래서 최정구단도 실전에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어 저 날일자보단 입구자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네 이 날일자가 약간 느린 것 같고요 응 확실히 이렇게 밀어가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조환승 구단 다운 아주 유연한 행마였고요 여기서 이제 붙이고 찝는 수가 좋아가지고 어 이제 흙이 확실히 우세를 잡았어요 여기 딱 지르면서 그렇죠 아 아 여기 나올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아주 흙이 좋았는데 음 흙의 페이스였습니다 근데 이 수가 약간 너무 아 아 저수의 의도는 뭡니까 그 한 점을 어떻게든 두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이게 응 통열하다고 생각해서 둔 것 같아요 처음엔 응 그니까 100이 사실상 한 점을 잡을 방법이 없으니까 네 네 그니까 저 입구자로 끌고 나오는 것 보다 훨씬 더 통열한 수다 입구자는 잡히는 거 아닙니까? 입구자는 뭐 사실 차는지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예 무리수였어요 일단 이게 어 근데 100이 실전에 접치는 수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 수였어요 네 딱 리듬이 나오잖아요 아 네 이것도 지금 단수 당하기 싫어가서 위로 친 건데 이 자체가 굉장히 암흑이 네 그러니까 이걸 괜히 둬서 이런 상황이다 음 그러니까요 저렇게 중앙에 흑이 갈라운더를 먹어서는 좀 괜찮은 거죠? 100이 지금도 흑이 나쁘진 않은데 음 흑이 그냥 결과적으로는 그냥 상변 쪽을 두고 버텼어야 되는지 음 네 어차피 우변이 잘 안 잡힌다면 그렇죠 왜 버텼어야 되는지는 실전에 나옵니다 그니까 입구 호구가 입구 치받은 게 굉장히 두터운 수거든요 네 그 흑 모양을 갖추는데요 네 이제 끼우는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두 점이 가벼워져서 네 백은 이제 이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아예 귀를 파는 거고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도 여기를 끊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 타이밍에? 네 만약에 밑으로 받아주면요? 밑으로 받으면 그때 손을 빼고요 음 실전에 지금 막으니까 여기 단수 친 게 아주 아프거든요 그렇죠 만약 저 단수 미리 쳐놓으면 백이 만약에 이어주면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을 순 없어요 음 네 너무너무 굴목이라 끊어놓지 못해서 이렇게 당한 게 일단 집으로도 너무 크고 그렇죠 깔끔해졌어요 백 모양이 네 네 확실히 여기서 확 나빠졌어요 갑자기 음 백이 보시면은 양쪽을 다 두고 있잖아요 네 근데 구쿠에 여기서 최정이 먼저 제일 찝는 데가 저기를 안 뒀어야 됐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최정 구단이 왜냐면 저렇게 두면은 백이 변신한 실전 진행이 너무 좀 안 좋다라고 느꼈나봐요 근데 음 사실 백이 주는 자리가 워낙 좋아가지고 어 네 여기를 안 두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음 그쵸 왜 안 끊었는지 어 이해가 안 되죠 네 음 이 수가 실수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네 차라리 지금은 오히려 승부를 하려면 네 먹고 백이 둘 때 네 들어갔어야 돼 네 뭐 그냥 이제 바뀌어서 깎든지 이게 차라리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실전 진행 여기까지 된 걸 보면 백이 다 뒀어요 지금 혼자 네 네 우상도 그렇고 우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전은 이제 상변이랑 중앙쪽을 이제 크기 두긴 했는데 네 우상기를 딱 마무리를 짓고 상변을 가서 흙이 한 게 없어요 흙이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요 저기 아까 우상 쪽에서 우상기 쪽에서 흙은 만약에 백이 받아주면 어떻게 두겠다라는 뜻이었을까요? 찔렀을 때 네 치받았을 겁니다 음 그럼 있고요 이건 백이 이상하죠 네 여기 붙이는 게 또 있어서 네 그냥 막는 것이 아니라 한 칸 뛰는 수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백도 어쩔 수 없어서 변신하는 느낌도 있어요 네 방금 진행이 이상하기 때문에 네 아주 근데 좋은 판단이었던 거죠 아니면요 저 흙이 찔리지 말고 한 칸 뛰는 건 없습니까? 이건 실전보다 더 나쁘죠 음 그렇군요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백은 음 실전보다 근데 그럼 뭐 흙이 어떻게 뭐 버틸 수가 없습니까? 아니 순식간에 여기서 덱이 붙여버리니까 뭐 그냥 바둑이 정리가 된 느낌이에요 물론 그 그러니까 결국엔 페인은 좀 우아 쪽에 안 끊어놓은 게 좀 페인인가요? 그렇죠 일단 이게 여길 당한 게 첫 번째 페인지 거기 한번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거기 거기가 중요한 장면 같으니까 포크 칠 때도 사실 끊고 치받아야 되는 거 아니까 네 만약 백이 만약 2이면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전하고 똑같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백이 하나 교환을 해두고 이건 이제 2한 점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네 이젠 저기 뒤쪽에 백 2점 잡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실전처럼 교환을 안 해두면 그때 끊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빵 때림 교환한 다음에 이건 따버리니까 네 이거 이거 무조건 했어야 됐네 아니 여기서부터는 바둑을 줄 수 없게끔 해놨으니까 아 여기서 인공지능은 어떻게 주랍니까? 예 음 아 손해가 걷다 이 교환이 꽤 안 쑤였다 이렇게 보네요 뭐 어떻게 줬어야 돼? 그러니까 지금 사이즈가 좀 줄더라도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네 왜냐면 그 하나 교환해두면은 백이 모양 두터워지니까 백이 모양 두터워지니까 어 흑이 이쪽을 노려야 되는데 어 그런 걸 다 없앴으니까 네 다시 돌아가라 띄워야 되네 네 그러네요 여기 띄우는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요 이렇게 돌파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음 이러면은 실전에 교환 안 해놔야 되잖아요 네 사실 이게 지금 당연해 보였던 이수가 역시 얼핏 얼핏 보면은 저 백 세 점을 잡는 것도 꽤나 커보이거든요 네 근데 순식간에 상변 쪽에 백 모양이 두터워져서 네 한 칸 뛰니까 어디 상변 받지도 않고 저기 딱 젖히고 바둑을 아주 스무스하게 정리를 해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 지지옥션배는 항상 대역전극이 자주 나와서 좀 지켜봤는데 역시 조환승은 강했습니다 네 당연해 보이진 않는데 우리 홍상진님께서 알겠습니다 네 와 진짜 아니 이봐도 그럼 패착이 뭐예요 그러면 시사군이 우리 딱 그것만 합시다 네 패착을 하다만 꽂긴 그렇고 일단 여기 안 끄는 거 응 네 여기 단수 안 친 거 응 뭐 여기부터 시작이었던 중앙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부터 그렇죠 계속 말렸어요 네 저거 두기 전까지 흙이 흐름이 좋았습니다 네 아 케이스2 월드컵 만드셨어요? 네 알겠습니다 요거 끝나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배로 가는 길이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거 치받은 거 그리고 여기 든 거 응 네 그리고 여기 띄어서 이렇게 삭감하고 이렇게 딱 여기 후수 잡는 것까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것도 젖히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뭐 늘거나 해서 최대한 선수를 어떻게든 잡은 다음에 귀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네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백이 많이 좋지만 네 좀 흔들어 가려면은 그래도 여기를 젖혀서 백이 자연스럽게 끊어서 연결을 선수로 시키고 여기를 지키니까 그때는 안 되죠 네 아 최정구단 좀 아프겠습니다 혹시 최정구단도 오늘 삼성아제벨 뒀는지 모르겠는데 조한승구단은 오늘 대만에 그 떠오르는 그 선수인 시징헌에게 그 삼성아제벨 예선 1회전에서 패배를 하고 11시에 대국에 갖고 뭐 한 쉬는 시간 뭐 한 한두 시간만 갖고 분명히 이 대국에 임했을 텐데 아 참 그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이 돼서 대국을 하는 도중 뭐 화품도 자주 하고 그랬다는데 결국에는 대국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대국을 보면요 원래 조한승구단이 그 전성기 때 국수전 3연패를 하고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게 굉장히 이제 두드러졌을 때 그 특유의 그 유연함이 있었거든요 최정의 이런 묵직한 그런 스타일을 조한승이 아주 유연한 본인만의 그 전성기의 스타일로 잘 요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